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현재 모두 126건의 선거 무효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 가운데 인천연수국을 경험한 변론준비기를 마쳤고 변론기를 마쳤고 그리고 검정기를 마친 다음에 이제 감정절차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밖의 일정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밖의 일정을 보시게 되면 선거 무효소송 잠정일정은 8월 23일 날 나동연 경남 양산에 재금표가 울산지법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날 박용찬, 서울영등포구 의뢰 재금표가 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9월 6일 날 국민혁명당 전기독자유통일당의 그런 변론준비기일이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9월 6일 날 김선동, 도봉구 의뢰 변론준비기일이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10월 1일 날 윤각검 청주시 상당구 경우에 재금표가 청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는 재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당이 원고로 나선 기독자유통일당, 현재의 국민혁명당이 바로 제기한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입니다. 사실상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나 또 미래한국당, 당시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선거 결과에 무결성의 문제점을 제기했어야 되는데 어느 정당도 나서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기독자유통일당의 현재 모습인 국민혁명당이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에 나서게 됐습니다. 선거 분석 전문가들은 인천연수고일 재금표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하기 이전까지 대규모의 투표함 표가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민경욱 후보처럼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후보의 경우는 투표함 전체를 갈아치우는 일에 좀 더 많은 신경과 주의를 기울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표가리를 통해서 표를 맞추는 작업이 상대적으로 미흡했거나 거칠게 이루어져서 재금표를 통해 투표함을 개암하는 경우 투표함을 까는 순간 지역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조작질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부분이 국민혁명당 전기독자유통일당에 보낸 변론준비길 통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0수의 6106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입니다. 원고는 국민혁명당입니다.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외 8인입니다. 그리고 1시는 2021년도 9월 6일 월요일날 2시 40분입니다. 장소는 대부분 1호 법정입니다. 문수정 변호사는 국민혁명당을 이끌고 있는 비례대표 무효소송이야말로 21대 총선 전체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선거소송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게 됩니다. 문수정 변호사는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전체 지역구 선거 무효를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소송이 바로 국민혁명당의 비례대표에 대한 무효소송입니다. 다양한 선거구의 정거를 보존하여 풍부한 정거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유일한 바로 소송이 국민혁명당에 이끌고 있는 비례대표 무효소송입니다. 그것은 국민혁명당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같은 문수정 변호사의 이야기를 참조하면 2021년도 5월 10일부터 비가 오나 경찰이 진을 치나 줄기차게 계속해서 지정기일 지정신청을 위한 투쟁에 돌입했고 드디어 오늘 결실을 맺었습니다. 문수정 변호사가 올린 그런 사진 이미지를 보게 되면 5월 10일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대법원에 이런 변론 준비기일을 지정해달라는 그런 요소가 몇 장 정도 될 정도로 집요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드디어 오늘 결실을 맺었습니다. 2021년도 오후 2시 40분 대법원의 1호 법정에서 변론 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애국동지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 문건을 대법원의 변론 준비기일 지정에 관한 문건을 보고 노르웨이 대사를 지는 이병화 저 대사는 비례대표의 선거 무효소송이 가진 중요성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비례대표는 워낙 엄청나게 조작을 해놓아서 4.15 총선의 전체 무효소송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처럼 비례대표의 선거 무효소송이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선거 결과를 담은 숫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선거 무효소송이구나 이런 점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공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일 투표도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에 비해서 조작 정도가 훨씬 덜한 것이 바로 당일 투표입니다. 직관적으로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의 중요성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도표를 보시게 되면 제목은 확정된 선거 무효소송 일정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위에 미래한국당 야당의 위성정당과 그 밖의 더불어신민당과 열린민주당은 여당의 위성정당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갈름에는 여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얼만큼 얻었냐 40.79%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봉구 사례입니다. 그런데 지역구는 도봉구 갑과 도봉구 을이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도봉구 을에 출연한 김선동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49.39%대 그리고 민주당이 47.73%를 얻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건수한 차이로 당일 투표에 대한 그런 조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미래통합당 야당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런 맨 위칸을 보시게 되면 더불어신민당과 열린민주당을 합친 것 그것이 바로 40.79%입니다. 미래한국당이 31.73%입니다. 바로 교차투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김선동 후보에서는 당일 투표에서는 가장 정직한 투표라고 불리는 당일 투표에서는 김선동 야당 후보가 이겼지만 그러나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압도적인 차이로 민주당을 사람들이 밀어준 겁니다. 이게 교차투표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란 것이죠. 조작의 아주 강력한 증거물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박용찬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친여 비례대표의 그런 득표율이 맨 마지막 칸에 있는 가로입니다. 41.02%입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의 득표율은 33.50%입니다. 압도적으로 비례대표에서는 투표에서는 누가 승리를 했는가 하니까 친여 성향의 정당들이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나 당일 투표를 보시게 되면 박용찬 영등포의 경우에는 김기석 후보가 43.55% 반면에 박용찬 후보는 49.49%로 상당한 폭으로 박용찬 후보가 이긴 겁니다. 이것도 교차투표인 거죠. 당일 투표에서는 유권자들 투표자들이 야당을 밀어주고 그리고 비례대표에서는 여당을 밀어주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9월 6일 날 밴돈 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는 도봉을의 김선동 후보 같은 경우나 9월 30일 날 재금표가 예정되어 있는 영등포의 박용찬 후보의 경우에 교차투표라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두 후보 모두 당일 투표에서는 건수한 차이로 민주당 후보를 다 꺾었습니다. 그러나 당일 투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들을 모두 다 꺾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봉구와 영등포구의 비례대표는 완전히 딴판의 결과가 나옵니다. 큰 폭 10% 이상으로 민주당이 승리를 하는 겁니다. 모두 압도적으로 여당의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김선동 후보의 경우는 야당 비례대표 대 여당 비례대표 득표율이 31.73% 대 40.79%입니다. 박용찬 후보의 경우에는 33.50%가 야당을 밀어준 것이고 여당을 밀어준 것이 43.55%입니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교차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지역구는 야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비례대표에서는 압도적으로 여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대단한 조작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는 전국 차원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발표 결과와 투표지, 실물투표제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었을 것입니다. 4월 15일 현재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과연 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나 투표함에 새로운 투표지를 쏟아부었는지는 지금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거칠게 조작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변론 준비기일이 9월 6일에 예상되어 있지만 과연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사 반대를 무릅쓰고 대법관들이 재검표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런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까면 그냥 죽으니까 지역구도 문제지만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거칠게 조작을 했고 또 그 조작을 덮기 위해서 훨씬 더 거칠게 통과리를 하지 않았느냐 통과리한 그 자체를 바로 재판부에 제출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6월 28일 날 인천연수궐의 민경욱 후보의 경우처럼 그렇게 정교하게 조작 행위를 덮기 위한 것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상당히 정교하게 열심히 행한 인천연수궐 민경욱 후보의 경우에도 배춘잎 일장기 인시된 사전투표지가 다 빨갛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훨씬 더 거친 그런 선거 조작이나 또 투표함 통과리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변론 준비기일을 거쳐서 또 변론기일을 거쳐서 재검표에 이르게 되면 아마도 아주 확연하게 그런 불법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이 아마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